구조 윤락 왕락 춤 더 야근 바르셨나요? 많이 안 발랐어요 미친거 아니야? 사인도 뻥이야 100개 구매후 뭐라하냐 정말 아니 그게 어디있어? 신입생 환영회 때 사진이 어디있는데? 그거 없는데 찾고 있는데? 신입생 환영회 때 사진이 여기 올라와있다는데? 그 사진이 어디있는데? 그거 신입생 환영회 아닌데? 나 그때 고등학교 온대 고1댄가 고2댄데 그거? 그 사진이 언제 올라왔는데? 그 사진이 언제 올라왔는데? 이거 뭘 신입생 환영회 때야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이거 이거 2016년도 초코 유닛 일도 한개로 팬들 감사합니다 이거 2016년도 했구나 아니 근데 미안한데 저 최정이 페북에 있던거 같은데 계속 최정이 페북 좀 털지 마세요 내가 최정이한테 말해놨다 전화해서 흠흠 저 사진은 어떻게 알아? 내가 방송에도 안올렸고 내 부자도 아니었는데 찍고 좀 하지말래 야 니 사진 안내리나 페북에 야 니 페북 사람들이 다 염탐해가지고 우리 둘이 찍은 사진 있는거 다 캡처해가지고 내 게시판에 계속 올리려고 했디 그 딸가 그 거울에 찍었던거 2016년도에 그때 여튼간에 알겠다 야 나 분명히 페북을 야 내 페북이 왜 공개가 돼있어? 야 내 페북 한 번 봐봐 아니 내 페북 한 번 봐봐 내 페북 한 번 봐봐 내 페북 한 번 봐봐 내 사진만 아 네랑 친구여서 그런건가? 야 일단 알겠다 일단 알겠지 아니 왜? 나는 페북을 안하는데? 그럼 내 계정으로 누군가가 쓰고 있다는거 아니야? 페북을 어떻게 들어간거야? 잠시만 아 야 존나 소름 돋는다 아니 근데 난 분명히 비활성화 해놨는데 진짜 있어요? 아 그럼 어쩐지 애들이 계속 나한테 페북하냐고 물어보더라 계속해서 뭔데 내가 또 지금 소름 돋는다 일단 소름 돋는 부분 좀 틀고 일단 소름 돋는 부분 좀 틀고 소름 돋는 이참에 다시 페북에만 시작할까? 이런거 같으면은 자 일단 소름 돋는 음악 좀 틀어놓고 잠시만 있어봐 잠시만 부음 좀 틀고 네 흐흐흫 흐흐흫 어렵다 친구 요청을 보라고? 다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 bod어 모르는 사람 아 이분 운영자님 운영자님 모르는 사람 뭔데 나한테 침칭하는데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얘는 우리 동창 중학교 동창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얘는 뭔데 나한테 아는데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모르는 사람인데 잠시만 페이스북 김은호님이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보냈다는데 김은호 누군데 나한테 친구 추가 보내는데 나한테 김은호 누군데 김은호 김은호 나한테 왜 친구 보내는데 이게 뭐꼬 이거 뭐에요? 이거 메세지 온거에요? 이거 메세지 온거에요? 왜 왜 지금 방송 보는 시청자겠지 이 자식아 아 아닌가? 아니라고 하고 모르는데 내 패법 볼래? 하하하하 아 이거 2015년도 때 처음 만들어서 그렇다 2015년도 때 처음 만들어서 그렇다 아니 2015년도 때 처음 만들어서 그렇다 어 극사 하핰 하핰 아 야 아 아 아 처음 해봐서 몰랐어 빙빙 아 아 몰랐잖아 민지 나한테 채팅 온 줄 알았잖아 채팅 온 줄 알았어 엄청 웃기네 신개념 풀뜨기 보고 아 그래 이거 맘스터치 시켜먹었는데 양상추만 가져와가지고 근데 나는 29명밖에 좋아요 안 눌러주고 이런것도 다 누르는 애들만 다 눌러주고 내 페북은 내 페북은 망한 페북 그 자체였다 이거 봐봐 약간 틀딱 느낌 나는 것처럼 이런거 왜 올렸는지 쌍테 다 떼져있네 쌍테가 다 떼져있어 아 이거 만든거에요 이거 잠깐 당연히 안양 잘 지내니? 잘 지내 연이 어디? 연이 아이다 그냥 씹어야겠다 이거 입 털어주는거다 있어 고의모 스케일링 이런 구애가 되는거 같은거라 아 찍고있어 올려줘 페북에 됐다 그만해 재밌었다 야 나 유튜브에서 너 봤어 그래 내가 양팡 내가 바로 양팡 구독해줘 구독해줘 이제 그만하자 이거 이 채팅창도 어떻게 없애는데 채팅 어떻게 없애요? 이거 이제 그만 보내 짜증나니깐 니가 혜연진 출신중에 제일 성공했다 그건 인정 이제 그만 보내 아니 아니 잠시만 그만해라구 야 나 그만해 보자 이거 우리 까실 이거 봐봐 안해준단 말이야 이건 뭐야? 이런 건 내가 왜 했지? 오늘은 이거다! 친구가 하은이 밖에 없어서 대통금없이 지가 먼저 외우라고 조식이 걸고 끊는 것도 지가 하네 태그 걸 수 있는 사람이 하은이 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하은이한테만 태그 걸어놓고 오늘은 이거다 넘넘나 맛있어서 돼지 대부러성 와 58명이나 눌러줬었어 58명이나 와 개대박 나 좀 잘나갔었구나 이거 어 존나 잘나갔네 아 이거 처음 시작했을걸요? 아마도 처음 시작해서 그랬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때는 오똥통했거든요 그래서 툭툭하면은 지금은 툭툭하면은 이래야 될걸요 이렇게 저 때가 엄청 절었지 이거 어떻게 없애요? 채팅꾸기 이건가? 확인 누르면 되나? 이렇게 파란빠를 누르라고? своš O up 수발 아 양팡 진짜 웃겨요. 녹방 말고 생방만 틀어줘요. 저는 녹방을 한 번도 쓴 적 없거든요. 살면서. 양팡 누나 감사드립니다. 누나랑 친구가 돼서 영광이에요. 감사. 유령 패북 갔노. 여러분들 패북은 처음 시작해요. 이거 봐. 너무 귀엽다. 실시간 오지네요. 잘 지내냐? 왜 이렇게 이뻐졌나? 보겁다. 살아있었네. 이것도 올랐지. 우와 108명. 우와 108명. 이거는 내가 좋아요 못달긴 하셨어. 내 친구가 양정주가 난 대여해놨네. 이렇게. 은지상. 나 양정주랑 만났었다. 그때. 끝이네. 뭐 없네 내꺼는. 나 열심히 했는데. 페이지는 양팡 치면 나오나? 양팡 페이지 치면 나오나? 어 나오네? 거의 망한 페이지였거든 내 페이지가. 페이지 게시. 어떻게 해요? 공개합니다. 변경 내용 저장. 양팡 채야지 또. 양팡 치면 이게 나오네. 우리 아프리카 운영자 페북 구경 가자. 아 미쳤나. 야. 이거 뭔데? 잠시만. 이거 뭔데? 아 나꺼네. 내꺼네. 이거 내꺼네. 이거는. 그때 했었죠. 급식. 추궁. 급식충. 뭐하는거지? 이거 들어볼래? 너무 듣기 싫다. 진짜 급식충이다. 맞지? 야. 너무 쫌 빨린다. 이거 다 닫아야겠다. 야. 너무 쫌 빨린다. 이거 진짜. 다시 닫아야겠다. 이거요? 이거 보실래요? 아니 이게. 저작권이 걸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빨리 하면은 저작권이 안 걸린다 해가지고. 이거를 혼자서 올려야 되니까. 나 혼자서 밴믹스 닫고. 진짜 두 시간 동안. 존나 빨리 올려가지고. 아 이거 올려야겠다 생각하고. 이거 했었지. 이것도 내가 자막 넣었어. 이거랑. 어. 내가 올렸어. 결국 people캡 아아아 ada. 어디있어여. 도망가 안돼. 곧 잠시 구매 Short Time登録 한 시간 puisque 로이하였다. congressional 슈아. managementatisfaction밥. 암흡. 암흑은 피한 유암에다. 암흡. 암흠. 아 근데 이거를 보고 애들이 뭐라 댓글 담았지? 근데 이 분은 50명밖에 안좋아했다니까요 진짜로 아 진짜 이게 거의 망했었어요 저는 전 진짜 망했었어요 이거 보실래요? 아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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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8배속일걸? 16배속인가? 아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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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만들었다니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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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만들었다니까 야 근데 나는 왜 망했을까 나는 이거 하고 나서 아 이거 3개 올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어 아 존나 답도 없으니까 이거 존나 이래 생각했죠 잠시만요 저 이거 지금 이거 진짜 좋아요 238개 개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솔직하게 그래서 존나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이거 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뭐 페이스북 사진을 왜 이 아니 왜 본인 사진으로 대사진으로 해놓으신 거죠 네?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다니깐요 이게 뭐야 하지 마세요 여기가 왜 댓글 남기시는 거예요 비공개 어떻게 하는데 설정에 들어가면 되나 설정 페이지 공개 비공개 그래서 나는 나는 아 페이지 좀 좋아요 나오는데 그냥 놔둬야겠다 그냥 놔두죠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지 장순 님도 한글로 편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2차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돼요 2차 비밀번호가 뭐예요? 아 뭐 하는데 지금 너네 지금 뭐 하냐고 2차 비밀번호가 뭐지? 좀 사라져가봐 여튼간에 나는 진짜 망했다고 생각하고 안하고 있었지 뭐긴 뭐야 선지 숙례 중이지 폭소 잘생겼어요 103,100살 고딩 고딩이네 이 새끼야 공부해라 이 새끼야 지금 뭐하나? 여튼 지금 지금 한 개 한번 올려볼까 양은지 지금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는데 내 친구들이 글 얼마나 달아주는지 한번 볼까 어 괘씸을 어떻게 써 야? 괘씸을 어떻게 쓰는 거지? 모르겠다 캐릭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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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아 야 개 빠왔는데? 얘들아 잠시만 아이유 사기자를 올려야겠다 좋다 아이유 사기자를 여기 한번 올려볼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잠시만 이거는 솔직히 못 올리니까 아이유 사기자를 한번 올려볼게 황스타그램 사진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안 보이죠? 이거 크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올리는 거 아니다 액션 피돈짜라 이건 내 기다 내가 하는 기다 이거 여기다가 올리는 거 아니다 여기다가 내가 올리는 거거든 알겠나? 여기다가 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아이유 짤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이거 올리면 안 돼? 이거 할까요? 아니면 아이유 짤 할까요? 이거 할까요? 이거? 이 사진 별로라고? 어 그럼 두 개 올려봐야지 두 개 두 개 올려면 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이 짤 이 짤 내가 한번 올려볼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거가 어 이거 아닌데 어디 갔노? 아 저 너무 힘들다 여기서 게시를 하는데 사진을 올리는 거죠 호두파이님 한개로 팽글감사 어 잠시만요 이거 우리 엄마랑 내 그거란 말이에요 민증 사진이란 말이에요 잠시만요 바탕화면에 깜짝 놀랐잖아 아 보지 마세요 아 보지마 아 내 바탕화면에 사진 있는 거 보지 마시라고요 보지 마세요 이거 됐다 자 자 김호영이 누군데 김호영님과 함께가 되는 거야 김호영님 누군데 나 김호영님과 함께가 되는 건데 이 사람 누군데 이게 왜 왜 왜 되는 거지? 얼굴 다시 보기 태그가 된다고? 이거 누구신지 모르는데 나 이 사람 아 됐다 됐다 왜 왜지? 뭐래 찬읍이는 손씨였다 손씨 이거 한기야지 뭐야 여기는 이모티콘을 못쓰는 덴가 여기 이모티콘 못써요? 이모티콘 못쓰는 거예요? 원래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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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전체 공개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얼마나 내 실제 친구들은 얼마나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할까 떨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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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실제 친구들은 얼마나 그거 할까 왜 하나만 올렸냐 한 개 더 올려볼게 게시물이 비어있음 닫기 이모티콘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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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아 보지마 지금 잠시만요 다시 보지마 여기 야한 사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 무슨 소리지 그 어 바탕화면에 어 야한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야한 사진이 있어요 제 숨골 가져있는 사진이랄까 와 와 이뻐요 이러는데 잠시 이게 갑자기 왜 뜨는 건데 난 저도 야 이거 갑자기 왜 계속 뜨는데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뜨는데 미쳤네 아 이렇게 해서 개시 다 시청자잖아 이렇게 올렸는데 내 친구들은 내 친구들은 한 명도 댓글 안되고 다 시청자들이네 다 시청자들이다 잠시만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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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어 어 으 그거 ос 네 아 입맥을 넓혀가는거지 하나 둘 인맥을 넓혀가는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진짜 어 이것도 안됐었는데 이렇게 친구추천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제서야 오늘 이제서야 아 됐나 한탄스럽다 저거는 왜 뜨는거야 친구추천 나 이제 부자다 인맥부자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야 됐었는데 야 양은진 나 사실 너 울산 대학교 다닐때부터 좋아했다 나도 너 따라서 아프리카 데뷔하고 꺼져 우리팡이 팬이에요 우와 경찰서다 경찰서님 경찰서에요 경찰서에요 우와 대박 경찰서인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좀 체포해주세요 체포? 아 이거 체포 체포해주세요 아 아 포박꾼 사랑을 꼬박 사랑을 꼬박 아 뭐하는거야 나한테 양팡 폐복하길래 봤어요 야 너무 쪽짐 아냐 손 나도 안꺼나 이모티콘 답장 좀 난 너무 해킬 감진다 이거 뭐야 야 근데 폐복 언제까지 할거야 이 새끼야 이거 왜 분홍색깔 손가락이까 색깔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 이거 처음 봤어 어떻게 해요? 캐시템이에요? 잠시만 있어 봐봐 오른쪽 위에 아 이런 아 색 변경 아 일단 다 꺼져보세요 이제 안해줄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야 너무 많이 온다 아 뭔가 연예인 된 기분이다 지금 아 존나 5천명? 저 지금 친구 5천명이에요? 친구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? 저 지금 친구 5천명이에요? 헐 저 지금 5천명이에요? 아 저 지금 진짜 5천명이에요? 어디 5천명 있는데 어디 5천명인데 어디 5천명인데 아직 2만 3천명이에요? 5천명이 최대에요? 아니 무슨 말이야? 아니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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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친구 몇 명인지 좀 봐야겠다 잠시만 그만 말하대요 지금 그래서 막 어디에 친구가 어디다 친구 740명이네 개 빡치네 진짜 자 보자 우와 좋아요 40개 됐다 이제 우와 36개 좋아요 하지말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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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보고 하지말라구 손 흔들어줄게 아 그만 보내라구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야한사진 보내면은 고소할거에요 저 진짜 저 고소 한 번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운거 아시죠? 네 눈에 뵈는거 없습니다 요새 친구가 몇 명이 지금 온거야 지금 어? 컴이 두 개네 나는 손 흔들어줄게 자 손 흔들어줄게 가라임마 하아 메세지 비활성화로 어떻게 시키냐 이건가 아까도 네 음 채팅끄기 채팅 사용왕남 됐다 친구만 계속 받아야지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어떤데 자 여러분들 저한테 진주 걸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다 받아들일게요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원래 600얼마나 500얼마나 있었는데 벌써 806명이 됐어요 친구가 오늘 1000명까지만 채워졌으면 좋겠네 또 왔다